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61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그렇게 영어부에 들어간 트리샤는 선생님의 요청으로 각 밤마다 돌며 영어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영어를 가르쳐가면서 신나게 특별활동을 했다 그리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엄마가 미국식으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잘 놀아주고 하니까 곧 친해졌다 그렇게 잘 적응하다가 트리샤까지 세 아이들은 모두 밥 존스에 유학을 하게 됐다 부모와 떨어져 애들끼리 유학하는 거라 걱정은 됐지만 우리 부부 모두 유학했던 학교라 사실 그리 큰 걱정은 들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풀과 수업으로 잠시도 한눈팔 수 없는 곳이라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밥 존스 대학교에 데려다 놓으면서 애들 앞에서 눈물 보이면 안 돼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결국 아침을 먹기 전 기도하자고 한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남자기에 앞서 자식과 떨어지는 약한 아비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 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전화는 자주 할 수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제발 건강하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아내는 비행기 값이 부담스러웠음에도 방학이면 아이들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그런 노력으로 지금 아이들 모두 한국과 미국에 대해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트리샤는 영문학을 전공했다 졸업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을 구했다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원하지 않았다 그럼 인터넷으로 찾아보렴 나는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지인들도 많았지만 아이들 문제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조금 힘들더라도 스스로 찾고 악착같이 견뎌서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부의 본심이었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트리샤가 물었다 CNN에서 인턴 뽑는데요 해볼까? 그래 해보자 트리샤는 처음 서류를 놓을 때부터 부정적으로 말했다 분명 떨어질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들 방송 쪽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신문방송학과 애들이니까 나하고는 달라요 그래도 일단 서류라도 넣어보자 그렇게 해서 서류를 놓고 3일 뒤 격앙된 목소리로 트리샤가 외쳤다 엄마! 오래! CNN에서 서류에 합격하고 인터뷰를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애들은 면접 볼 때 한 번도 따라가지 않던 아내는 그래도 막내라 걱정이 됐던지 트리샤와 함께 면접보로 시카고로 동행을 했다 70여 명 중 2명을 뽑는 자리였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엄마는 저 건너편 호텔 커피숍에 계세요 미국인데 엄마 쫓아온 거 창피하단 말이에요 저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할게요 22살에 당찬 트리샤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온 트리샤에게 엄마가 물었다 잘했어? 물어보는 건 다 답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게 다였다 2, 3일 뒤에 연락을 준다고 했단다 그리고 3일 뒤 트리샤는 말했다 엄마 됐대 잘 됐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막내 트리샤는 CNN에서 4개월 인턴 생활을 했다 그렇지만 인턴이 끝난다고 해서 정식 직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인턴을 하면서 두 군데에 취직 서류를 넣었다 워싱턴 CNN과 한국의 아리랑 방송이었다 그런데 같은 날 두 군데에서 합격 연락이 왔다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트리샤에게 아내는 말했다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기도도 해보고 마음 편한 것으로 사실 워싱턴은 오빠 잔이 근무하고 있던 때라 어디를 결정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었다 워싱턴 CNN으로 갈게요 그렇게 해서 워싱턴으로 가서 방송국의 밑바닥 일부터 시작했다 매사 똑부러지게 일하는 성격에 성실함까지 겸비한 트리샤 점점 중요한 일을 맡아게 됐다 방송국 입사한 지 7년차 됐을 때 승진을 하면서 PD가 됐다 방송국 PD라는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었다 한 프로가 끝나면 다른 프로그램을 찍고 끝나면 또 다른 프로를 찍고 그렇게 옮겨다니는 게 다반사였다 그러면서 9.11 테러 현장을 보도하면서 CNN 기자로서 우수 기자상도 받았다 또 에미상도 받게 됐다 그동안 유명한 앵커 키니 정 프로그램의 조연출로도 일을 했다 CNN의 간판 앵커 앤더슨 쿠퍼 360의 프로듀서를 했고 ABC 뉴스의 생방송 프로그램을 맡기도 했다 오프라 윈프리의 네트 쇼의 프로듀서도 했다 얼마 전까지 뉴욕 KT 신디케이티드 톡쇼의 프로듀서를 하다가 스카웃제이로 다시 ABC 뉴스로 자리를 옮겼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트리샤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 막내 트리샤까지 결혼을 하던 날 나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서 어깨가 들썩였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61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본정이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려